아이! 만져! 멈췄!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기와끄리 피해! 저가리 뭐 있다! 아! 아! 히! 이야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악! 잠겼어! 뭔가 열수 있는게 필요해! 벌써! 열렸다! 가지아! 히! 정신 차려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웅 손을 공격하지 신경 꺼라 넌 제 꽛을 칠 거다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지 대인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해이 부탁할게 바라한테 진짜 계획을 알려줘 언젠가 온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세상을 신경 안 써 나는 바라 때문에 한 거야 에이스플리트 제로 싱키 단어 발공에서 점검 중 콜스윤 워즈원 카피 라스웨이군 왜 오는 거죠? 변한데 연구소 정보야 잘 챙겨 네 무슨 일이야? 이제 정리하지 다리를 넘긴다 어디를? 러시아 포로교원? 우리만 무슨 일입니까? 기다려 일 더 크게 키우지 마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배리전이야 존 우린 그냥 소모품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넘겨줘 예 데려가 정보 잘 쓰지 네가 뭘 하든지 도와줄 수 있어 필요하면 연락하지 바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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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셈을 모를 줄 아나 대위 미군이야 하디를 러시아에 넘겼다 죽이겠지 운이 좋다면 이번에도 자유세계를 구한 모양이야 프라이스 하디르가 바르쿠프 연구소를 찾았어 조지아 동부야 가스공장? 거길 폭파할 생각이었지 완전 미쳤군 음 지금은 다들 미쳐있지 안그레올렉스 맞습니다 대위님 바르쿠프를 확실하게 보내버릴 기회야 당신은 좋은 친구야 최악의 적이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생각은 없어 그저 우리 국민들을 지킬 뿐이야 때는 공격에 최선의 방어가 저 snow 준비됐어 계획도 병사도 빠밤 알겠어 서방 세력이 아닌 우리만 가능한 임무네 테러범들이 독박 쓰는 거지 어때? 믿을만하네 바르코프는 내가 맞지 바르코프의 가스 연구소를 파괴하는 비밀작자입니다 니콜라이가 안에 있다 폭탄을 준비한다 두 팀으로 침투한다 가일과 난 가스건에 폭탄을 설치한다 바라와 알렉스는 니콜라이한테 폭탄을 받아서 주 제조실에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안전거리 확보하고 날려버려 라스웨이 인공지원을 해도 나머지 우리 몫이야 여량목적에 적정력이다 공격을 요청한다 전대원, 전진한다 전대원, 전진한다 전대원, 전진한다 다치지마 워처, 방어선을 뚫었다 들어가겠다 Rome 점점 지휘권을 넘기다 스프리원, 사유적 지휘권을 넘기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수령하다 다치지마 용왕도 쏘고 소독을 넘긴 나스리완, 신중히 쏘도록 원타운 체중뜨려! 조심한다! 지원 요청한다! 재규어, 직구를 걱정한다! 격수해! 비탈 발사! 그렇지! 저지깐! 올바래! 올바래! 다 되요 아이씨이 ... 여기요! 자고싶어! 매우 조용한 콜라! 다시마! 갑자기 이형이 타기! 기대부터 넘겼다! 기세이 치아! 풀을 더하기게! 이리키기 빨배를! 다시마! 참고싶어! 남은 피자! 귀에! 안티시마! 남기지마! 남기지마! 남기지마, 성격이! 으 으 제작지원 이따가! 제작지원 너무 좋아! 쟤가! 이 말이야! 목소리야!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간다! 탈탈, 퇴! 옥상! 라아이씨 사격해! 사격해! 대동해! 사격뼈! 사살해! 클리어! 춤을... 질환한게 있나... 이제 거의 후바부 미션인 것 같긴 한데... 짝장 개신! 연구소 무기 총 과한데... 이 무기로 놈들을 처리하자!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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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 Komment jos. 붙어져erna. 에스프리에서 벌 нас x- 이 kissing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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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e?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동원다! 아! 거부해! 에듀잇! 에스파트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저거! 그레프다! 이런덕 쪽에 장군! 이런덕, 달력! 내게. 내게 하네요. 제 противника! 내게 하네요. 제 김성수! 내게 하네요. 내게 하네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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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쳐! 자격! 위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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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막탕 미션이라고 너무 싸비없네 Hof look they on their way 위쳐! 위치오르! 안쪽! 위치오르… 눈들이 고지들을 받고한다! 런! 도색도!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아프리오! 이 녀석은 볼파구는 내 뇌! 이 녀석이! 너네네네네네 Well, don't let me just find him on the side. There's a point to the floor outside. Bye. Let's go. To the next floor. In the nearby area. Going to the right. 포크라우스! 포크라우스! 렌다! 니콜라이아스! 알렉스! 가라! 빨리 폭탄 가져가 명심해! 연쇄 폭발을 노려야 돼 저 제조실이 시작이지 그래 챙겨 왜 우릴 돕지? 바르코프는 내 조국아, 러시아의 수치다 고맙다, 니콜라이 나머지는 프라이스에게 전달하지 행운을 빈다 보인다! 쏴! 어휘가! 연탄점수! 제발 좀 쏴! 조국아스에게 전달했던 과정 밀렉스! 후다아니라이 실어!! 버렋게! 보인다! 뒤라이! 잠영이 오다! 여은 선하게 들이게! 내리지어! 눈이 계속 걷는다. 퀴즈에 담아! 퀴즈에 담아! 퀴즈에 담아! 스피드, 어은 declared 아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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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아 탄의 상태가 하… 저거 넣으시냐? 저거 넣으시냐? 쁘리라! I drob you! 1 ub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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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너빙은 아직 어디 있거든 알겠어 주 제조실을 밑쪽으로! 걸다 왔다! 하라! 먼지가 생겼어! 에코! 라이스다! 우리 땅바닥에서 PRI 시키면서 더비가는 건 아니잖아 에코프가 헬기장으로 이동중이다! 에코는 현재 주 제조실로 접근중이다! 폭탄 설치하고 나와! 라즈! 에코 아웃! 다 같이 마무리하자고 가! 제 소실은 이쪽이다! 전문이다! 간다! 클리어! 무슨 일이야? 개폭 장치가 고장났어 그러네 내가 할게 어쩌려고? 날려버려야지 제 시간에 절대 못 나와 내가 꼭 해야 돼 봐라 말 좀 들어 너나 잘 들어 화학 모기 때문에 형제들이 전쟁보다 더 한 걸 겪었어 여기까지 와서 그냥은 못 가 그냥 가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 그건 안돼 대장 제발 난 니 대장이 아니야 그럼 누가 누군가 제조실을 폭파해야 누군가가 바르코프를 죽일 거 아니야 니가 다 할 수는 없어 난 평생 명령을 수행하며 살았어 그게 내 숙명이야 명령을 내려 난 진정한 해방군이야 난 진정한 대장이야 명령 내려 가 알겠어 갈게요 돈 돈 돈 돈 돈 release 날씨 나 라자 이 지역은 가스 반으로 이동 중이다 조건된다 표전 수집 같은 건 없겠죠 없다 저격수부터 처리한다 판단 왜 Q. 이 씨발새끼라고 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 개새끼, 씨발새끼, 족같은 새끼라는 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캠페인에서 거의 마지막 미션이잖아. 아직 공략법을 모르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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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이놈의 퇴근! 하얀 퇴근! 하얀 퇴근! 하얀 퇴근! 딱! 해! 씹 저격수씨 저격수씨 드랍 더 비트 예 대위님 대위님 근데 탄이 얼마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건 니 문제고 알겠습니다 폭탄 설치 폭탄 설치 완료 바로 니콜라이 어딨어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머스크바 연결해 반복한다 바르코프가 도망가고 있다 바르코프 장군이 전하라고 전해 어린이 가빈 날 무시력어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머스크바 연결해 모임 가림 네 무시력어 거기가 지금 몇 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머스크바 모임 가림 끠 고기 아 고기 아 고기 아 아 아아아아아아 으아엏 이제 거의 마무리같은데 여캠 페인 내가 칼입니다 난 테러버그입니다 난 칼입니다 캡틴, 바르코프가 죽었다 알겠다 알렉스, 복사를!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렉스 사나가 이끌었어 한번 해보지? 고마워 예, 대장 이상 없다 라즈, 전대원, 대신호에 격벌하라 3, 2, 1 조국 러시아도 우리 편일걸? 어디로 갈까? 우루지크스탄 고향으로 우루지크스탄 고향으로 응,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죽었잖아 네 노력 덕분에 이번 건을 해결했어 안심하긴 아직 일러 알고 있어 셰퍼트 장군이 파일을 주라던데 셰퍼트 장군 특수임무 사고는 충분히 쳤잖아 이젠 수습해야지 난 펌퍼팽일 지원할 순 없는 거 알잖아 먼저 일어날게 자카에프가 바르코프 자리를 원해 자카에프가 비피아터에서 반 죽였는데 맥밀란하고 그건 아빠고 이번엔 아들, 빅토르 부전자전이군 아들을 신봉사기도 해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겠군 놈들이 빼낼 거야 그럼 지원 좀 해줘 티모는 패스 가일 가일 별명은 가지래 가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존 맥대비시 에세이에서 저격세 복파 전문 소프라고 하지 으 소프 기밀이야 그리고 사이몬 라일리 사진이 없네 없지 나머지는 사이몬 라일리 나중에 하지. 제안이 이뤄지면. 코드는 뭐라고 할 건데? 원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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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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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쪽이 되잖아 그래 아멘 아멘 과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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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야겠죠 주민들이 대피 중이야 알카탈라가 도시를 장악했어 한때는 여기도 좋았는데 이젠 아니지 냉전 후 동서양은 베르단스크를 재건했어 알카탈라는 그런 협력을 싫어하지 놈들이 무력을 행사할 거야 전차탄 테러범이다 지휘관은? 뉴페이스 신입인가? 이름은? 몰라 윗대가리들하고 친한가봐 러시아 정부인데 어디서 났어? 모스크바에서 받았어 CIA가 중부국과 협력을 해? 새삼스럽게 뭘 놀래? 카마로프 라이스 니콜라이 좀 바쁘던데 칭찬으로 생각하지 어이, 우린 한 배를 탔어 신세졌다 베이루트에서 카마로프가 작전 수행을 도울 거야 카마로프가 작전 수행을 도울 거야 알카탈라가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어 전쟁이 피바람이 불 거야 테러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야 다국적 협력을 통해 알카탈라의 새 지도자를 처리하고 위협을 제거한다 함께한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뚠뚠뚠뚠뚠 뚠뚠뚠뚠 자, 이렇게 해서 콜 오브 뷰티 모던 어피어 2019 캠페인 끝이 나네요 칭찬